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가가 더 가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상적인 것은 선단공정과 어드밴스터 패키징과 HBM을 턴키로 납품하는 그러면 이제 대박인데 그러니까 빨리 삼성을 들어오게 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맞는 거죠 대만이 원래 이렇게 뭔가 딱 그 뭔가 그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 하거든요 계속 순리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을 보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번에 피해액이 크다 이러면 딱 떡밥이죠 트럼프한테 엔지니드한테 급하게 해가지고 빨리 유지보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대만 정부하고 뭔가 합을 맞추고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 관련 이슈 AI 관련 이슈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위로 올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볼 텐데 일단 삼성전자 이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3E 이걸 테스트하더니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 이걸 한번 X에 트위트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지금 8만 전자를 안착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사실 좀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원래는 한 4조 때 나올 것이다 하다가 아니야 5조 때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6조가 나와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현재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숫자는 명확하게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의 커머디티 전통 메모리 쪽이죠 D램하고 이제 랜드 플래시 쪽에서 이제 숫자가 돌아섰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멀티플을 높여 줄 수 있는 요인들이 HBM하고 그리고 어드밴스트 패키징 지금 이제 TSMC 코어스 라고 하는 칩 온 웨이포 온 서브 스트레이트 라고 하는 2조 모드 패키징이 엔비디아 칩의 병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일부 인텔이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이걸 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3나노 게이트 홀러라운드 거기에 이제 선단 공정 쪽에 이제 고객 아주 이상적인 것은 선단 공정과 어드밴스트 패키징과 HBM을 턴키로 납품하는 그러면 이제 대박인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TSMC도 못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타노스인데 인피니티 스톤이 없는 타노스 건틀렛만 있고 아직? 네 건틀렛만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 하나도 안 끼고? 네 끼어야 됩니다 HBM, GAA, 어드밴스트 패키징 꽂아야죠 근데 일단은 그 기폭제가 된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를 긍정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부터 매수세가 몰려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엔비디아의 도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도입할 것 같아요 도입할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이제 TSMC의 코어스 병목은 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한 월 15,000장 정도 되거든요 코어스 캐파가 근데 이거를 연말까지 한 4만장까지 늘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텔이 지금 월 5,000장 정도로 이제 그 이원화를 했고 조만간 삼성 파운드리도 이쪽 들어오니까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트 패키징 그 쇼티지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칩의 H100을 올해 올 초에 주문하면 인도 받는 게 그 10달 걸렸거든요 40주? 네 근데 지금은 요게 한 3, 4개월 정도로 줄었고요 그게 이제 코어스 캐파가 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블랙웰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H200도 공개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수요를 좀 일부 이제 좀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블랙웰하고 H200 나오는데 여기서 또 병목이 와 칩당 HBM을 엄청 쓰는구나 왜냐하면 H100은 80GB 밖에 안 되거든요 HBM3를 근데 지금 나오는 H200은 141GB를 쓰고요 그리고 블랙웰은 192GB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칩당 블랙웰 기준으로 보면 2.4배거든요 그러니까 HBM 엄청 쎄 되는데 공급을 SK하이닉스 혼자 하드캐리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캐파가 별로 없어요 HBM 쪽 캐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삼성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맞는 거죠 마이크론도 막 HBM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적용을 해보면 위협적이지 않겠네요 캐파가 아직 작으니까 캐파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HBM 매출을 한 10절 정도 보고 있어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이익이 한 절반 나오는데요 마이크론이 아마 SK하이닉스의 한 10분을 정도 캐파 될 것 같아요 올해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자기들 목표가 7억 달러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한 몇 년 안에는 20% 마켓셰어를 확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 당장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해도 한 자릿수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죠 삼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삼성은 SK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월 한 4만장 정도 캐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 거의 월 10만장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 생산량은 더 늘어요 캐파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수율이랑 이제 그런 어떤 성능이죠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 성능을 얼마나 잘 맞춰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안 그래도 뭐 HBM3 양산 한다고 해도 수율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랑 다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은 이제 수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왜냐면 HBM3를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을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시제품만 개발만 했다 삼성전자 외에 이 정도의 물량을 그래도 이원해 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TSMC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TSMC가 지난주에 약간 지진 이슈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 없다 한 몇백억 정도 손해다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그 팔로업 해보면 뉴스를 이제 계속해서 약간 지속되는 분위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TSMC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TSMC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 지난 몇 년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이 원래 이렇게 뭔가 딱 그 뭔가 그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번에 보면 좀 다른 거 같지 않아요?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을 보고 좀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에서 대만이 좀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 같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왜냐면 지금 TSMC한테 미국 반도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설계는 세계 최강이지만 대부분 생산을 TSMC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번에 피해액이 크다 이러면 딱 떡밥이죠 트럼프한테 왜 대만 TSMC한테 우리 기술을 가져간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는 파운더리를 다 변화해야겠다라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여론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의식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 계속 커지는 거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고 터지면 자꾸 축소 이야기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건데 대만이 사실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TSMC 예전에도 뭐 이렇게 사고 나고 했으면 웨이퍼가 이거 뭐 몇만장 오염됐고 뭐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우 용량 없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어 아닌데? 뭐 지금 뭐 ASML 엔지니들한테 급하해가지고 빨리 유지 보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대만 정부하고 뭔가 합을 맞추고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 같습니다 약간 또 대면해서 TSMC 공장이 크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거봐라 라고 하면서 리쇼링 해야 된다 미국에 첨단 공장을 더 지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텔이나 빨리 삼성 파운더리로 2원화 3원화 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자국 팸리스 기업들한테 압박이 되면 이걸 이제 멀티 파운더리로 하면 TSMC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아무튼간에 약간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미국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이걸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보겠죠 대만에 대해서 저거는 분명히 우리 국익에 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전 총통인 차이 잉원 총통이 반도체 실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TSMC가 우리의 반도체 실드다 그렇게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미국이 지켜줄 거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 친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도와줄 거냐 예스라고 했잖아요 사실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거든요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테러가 없죠 자기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에 무조건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최근 분위기 보니까 삼성전자랑 SK에닉스가 평택 공장 투자를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확실히 이 AI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그런 전통 반도체 이쪽에도 터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기로 접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전공정 장비업체들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D램 라인을 전환해야 되죠 HBM으로 그런데 기존 D램 라인이 DDR5 같은 것들을 HBM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기에 케파로스가 40%가 나와요 비트당 기준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다이 면적 그러니까 칩 면적이 DDR5 대비해서 2배 크거든요 HBM 쪽에 D램 낮장이 그리고 수율도 70% SK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7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율이 적기 때문에 로스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D램 라인이 잠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DDR5 같은 것도 생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케파가 줄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D램 라인 절반은 HBM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랜드 플래시 수요가 막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동안 제일 안 좋았던 부분들이 서버용 SSD거든요 근데 서버용 SSD가 1분기에 25% 가격을 올렸죠 삼성이 그리고 2분기에도 20에서 25% 올리겠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감산인데 가격을 좀 올리고 있지만 저렇게 가수요가 붙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그러면 하반기는 랜드 플래시에 대한 감산 마무리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은 좀 안겨 가지고 선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HBM만 좋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을 받는게 맞는거고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D램도 좋아지고 랜드도 좋아지고 그런 흐름이 있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저기에서 10만 전자 돌파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저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시간의 무제인 건데요 원래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 하락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시클리컬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이클에서 전 고점을 못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 9만 전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전자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에너지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여기에는 이제 결국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 단순히 기존에 커머디티 잘해서 우리 50% 이익내서 이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자금이 빠져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전망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삼성전자에서 밀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PBR 밴드로 보면 거의 두 회사가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PBR 하단이 1.1배 그리고 상단이 2.2배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거의 상단 과거 사이클의 상단까지 와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업사이드 룸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이 일부 팔아서 삼성전자들이 좀 오는 그런 수급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급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있던 돈들이 순환하는 건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에서 수익이 많이 났던 분들이 좀 이제 어 저기 삼성전자가 이제 좀 싸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이 그렇게 막 거칠게 조정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거칠게 조정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꺾일 때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럼 펀드멘탈 쪽으로 봤을 때 네 뭐 삼성도 진출하고 마이크론도 HBM 진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선두적인 지위는 뭐 영향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HBM3까지는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HBM4에서는 어 4고도 지금으로 봐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한번 뭔가 승부수를 던져보는게 HBM4이기 때문에 어 그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기존 기술의 어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텔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매출 2위로 올라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니 뭐 한 직전 연도보다 뭐 보니까 매출이 거의 10배 정도 오른 그런 걸로 됐더라구요 이게 약간 좀 회계적인 착시 현상인지 이걸 어떻게 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물량이 자체 생산량입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이 엑시노스 자기 파운드리한테 주는 것처럼 네 어 거의 절반 물량 되잖아요 많을 때는 근데 뭐 인텔의 칩을 설계사업부에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로 준 거니까 아직 외부 파운드리 물량 비중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이게 크게 의미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1.8나노 18옹스트롬을 우리 잘하고 있어 올해 연말 연내에 뭔가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게 지금 수주장구가 거의 뭐 20억 달러까지 쌓였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1.8나노가 진짜 성공해버리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억 달러 이 수주장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자체 물량이 아니라 네 외부입니다 그렇죠 외부 팸리스 기업한테 받은 그런 거다 그렇죠 마이아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백이라는 가속기 쪽하고 그 저기 글로벌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의뢰한 것들이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텔이 어느 정도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막히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뭔가 아닐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어느 정도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어 보험료처럼 날린다 제가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성공해 버리면 아 네 성공해 버렸는데 내가 인발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경쟁사보다 뒤처지잖아요 아 그런 이제 좀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맡긴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뭐 그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도 한 3조 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연구개발 수준으로 한번 쏴 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업체가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이제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TSMC 하고 선단공정 개발할 때도 그런 개발비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인텔이 TSMC 보다 더 나은 공정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일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걸쳐 놓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힘을 실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삼성한테 그렇게 위협적이다 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전에 사실 이야기가 많다는 게 인텔이 얼마 전까지 사파이어 레피지가 10나노 있잖아요 10나노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아 쟤는 아직까지 괜찮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7나노 인텔4 라는 공정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1.8나노도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은 있죠 세상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는 우리가 TSMC 낙수효과는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인텔 쪽으로 가는 흐름이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 쓰이는 일이죠 네 확실히 작업이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이 작년 하반기에 3나노 게이터 홀로라운드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미 있는 고객들이 유치되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거야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고객들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삼성은 물론 이제 자기들은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많이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3나노 게이터 홀로라운드 보다는 오히려 4나노 핀패 쪽으로 오히려 고객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3나노 게이터 홀로라운드에 대해서 좀 의구심 있는 고객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번엔 엔비디아 이슈 좀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GPU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시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변신 시도가 아니라 이미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우리 뭐 예전에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픽카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래픽카드 하는 회사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AI 시대에 들어서 플랫폼 회사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쓴 이유는 CUDA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여기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쓰는 거고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옴니버스 여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같은 것들 시뮬레이션 할 때 기존에는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거 멀쩡한 차 막 이렇게 박치게 하고 건물도 지어보고 이렇게 여기서 뭐 한 2년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현실 조건하고 똑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로봇 엔지니어들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건축관련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시뮬레이션을 쓰려고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GPU AI 가속기가 가장 큰 이슈인데 AI 가속기가 해결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문제인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또 전기 수급이 문제죠 근데 전기 수급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AI 가속기로 인한 발열 발열 때문에 전기 전성비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다 솔루션을 제공해 준 거죠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기존에 GPU만 팔다가 이제는 우리가 CPU 자기들이 자체 설계한 그레이스라는 CPU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GPU만 쓰지 말고 CPU 같이 쓰면 더 효율적이다 그게 GB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GB200 이라고 하죠 그 전에 GH200 이라고 했었고 H는 호프하고 이번에 B는 블랙웰이죠 그러면 GB200으로 쓰면 더 효율적이야 근데 요거를 우리가 CPU 한 개하고 GPU 두 개 엮어 쓰면 더 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CPU 36개랑 블랙웰 72개를 거의 한 개처럼 쓸 수 있게 엮어 줄게 왜냐면 자기들이 연결 칩과 칩 간의 연결 기술이 되게 좋거든요 엔비디아가 그게 NVLink 라는 기술인데 그게 예전에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2019년에 인수하면서 이렇게 기술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칩하고 칩이 거의 한 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CPU하고 GPU가 거의 한 개처럼 작동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자이언트 GPU고 그러면 자이언트 GPU 딱 쌓아서 데이터센터 만들려면 이제 우리 여기 이 칩 이 자이언트 GPU를 잘 쓰려면 액체 냉각이 좋아 기존에는 에어컨 틀어서 이게 데이터센터 열을 낮추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버에 연산에 들어가는 전기가 40이라 그러면요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40이에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을 낮추는게 데이터센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에 에어컨 틀어서 이게 안돼요 그게 공냉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를 액체 냉각으로 하죠 리퀴드 쿨링으로 해야 되는데 수냉식으로 바뀐거에요? 수냉식은 약간 용어가 잘못된거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워터쿨링이 있고 리퀴드 쿨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냉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액체냉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용어가 조금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냉각이라고 하는게 맞고요 액체냉각의 한 기술이 액체냉각이에요 액체냉각은 DTC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해서 이제 관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흘려서 그 물이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냉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액체냉각이 일종이고요 그건 워터쿨링이라고 해야 되고 액체냉각은 비존도체 그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그 액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름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네 그런 것들을 폭 담궈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데이터센터에다가 막 그런 액체들을 막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영장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건물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겠죠 설계나 그거를 엔비디아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예전에 그냥 GPU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지금은 아예 어떻게 본다면 하드웨어 인프라를 다 주겠죠 서버 인프라를 그냥 만들고 제가 알기론 약간 렌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H100이 칩 하나가 4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블랙웨이 같은 경우는 아마 5만 달러 이상 팔릴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벤처기업들이 너무 이걸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쓰겠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제공해 줄게 GPU 한 개당 1년에 그냥 4,500불 내 그러면 니들이 쓰고 그리고 그 어떤 워크로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맡길게 모델링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모듈로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니들은 파인 튜닝 해서 그냥 서비스 만들면 돼 이런 거죠 그러면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MS의 Azure 이거를 AI 버전으로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이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칩 제일 많이 사가는 업체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Azure나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구글 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 고객하고 이제 경쟁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다 알긴 알겠네 네 알긴 알죠 그리고 사실 뭐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다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해서 탈 엔비디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서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등 뒤에 칼 딱 들고 있으면서 네 지금은 친구인 척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게 뭔가 경쟁이 될 거라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치열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 협력과 이 견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뭔가 딴 생각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네 약간 그렇게 원래 기존의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사에 좀 포커싱된 뭐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AI 쪽 서비스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 그런 뭐 중소 업체라든지 다 들어와서 AI 서비스를 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약간 범용적인 AI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젠슨 왕이 이번에 아 우리가 설계도 해줄게 최적화된 거 아 설계까지 커스텀 칩 설계해줄게 그러면서 팀을 꾸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커스텀 칩 시장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절대 놓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콜컴이나 애플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엔비디아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래픽 GPU 있잖아요 RTX 네 지금 RTX가 40 시리즈까지 나왔잖아요 30 시리즈부터 Chat with RTX라는 걸 제공해줍니다 서비스를 우리 GPU 쓰면 30 시리즈부터 그냥 무료로 써 그게 뭐냐면 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엔비디아는 뭘 하나하나로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인방식 쫙 하나도 세지 않게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GPU를 파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토탈 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뭐 결국에 잘 이런 스토리가 풀어진다라고 하면 시가총이 1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선왕이 미래에서 어머처럼 너무 이걸 잘 알고 잘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나오면 딱 준비를 탁 내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시대의 총화가 일론 머스크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가죽잔바 아저씨였습니다 다크호스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전설이라고 불리는 짐켈러가 엔비디아의 시대는 결국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당히 좀 이목을 끌었는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짐켈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네 S급 인재를 정말 설계를 이 사람은 정말 외계인처럼 설계합니다 마치 미래 기술을 가져온 것처럼 왜냐하면 그동안 해도 고정적한 칩이 하나도 없어요 애플의 에이바이오닉 칩 설계했죠 그리고 테슬라 FSD 칩 설계하고 갔죠 한 2-3년 있으면서 이런 괴물같은 반도체들 내놨거든요 그리고 AMD 망해가던 AMD 가서 젠 아키텍처 우리 쓰는 지금 멀티코어를 이 아저씨가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칩렛이라는 기술도 사실상 이 아저씨가 거의 세팅해 놓은 거고 리사수 CEO하고 거의 세팅해 놓은 거고 그리고 망해가던 인텔 가서 지금 에로레이크까지 설계해 놓고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칩들이 뒤로 올수록 괜찮죠 사파이어레프 2주 이후로 다 이 아저씨 손을 탄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창업한 게 텐스토라인트라는 AI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다 안 쓰고 이 아저씨는 소스코드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세상에는 이런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엔지니어들은 아직까지 쿠다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다에 있는 소스코드를 써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 독점 구조 그러니까 거의 90%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은 좀 완화될 거다라는 정도의 톤이지 엔비디아가 완전 배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젠슨왕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AI 가속기 반도체에서 80에서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7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10년 안에 이 AI 반도체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성장할 거고 그때 우리는 60%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긴 테슬라가 전기차 1위 기업이긴 했는데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50% 이상 MS 가져갔다가 결국엔 목표치 같은 경우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MS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켓 사이즈가 확장되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엔비디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엔비디아는 지금의 TSMC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지표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AI 데이터 학습을 할 때는 엔비디아 칩을 지금 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UDA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사실 딥러닝 제일 잘하는 분이 제프린턴이라는 박사님인데 그분이 CUDA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뭐 프로그래밍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CUDA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추론으로 이제 오면 데이터 트레이닝은 어렵지만 이제 추론으로 오면 엔비디아 말고 이제 커스텀 칩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나오는 그 MS의 마이아백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퍼런시아 같은 것들 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간에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약간 반 엔비디아 반 CUDA? 이런 약간 전선이 형성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텔, 구글, 헐컴, 암 등 이런 뭐 기업들의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맞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CUDA가 락인 효과를 준다라고 다 알고 있고 실제로 그 CUDA가 2006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AI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여기 생태계에 있는 엔지니어 수가 한 18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CUDA의 의존도는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AI쪽 딥러딩하는 쪽만 엔지니어들이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차나 로보틱스 이런 쪽에도 다 다 CUDA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탈 엔비디아를 탈 CUDA를 하지 않으면 정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AMD 같은 경우는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CUDA를 컴파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이 이제 연합해서 UXL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오픈소스처럼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놓자 그 반도체 설계 IP에서 ARM이 거의 독점이니까 ARM을 대체하자라고 해서 리스크5라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짐켈러가 지금 그거 가지고 반도체 설계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리스크5 같은 CUDA 대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쓰는 업체들이 IP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도체 설계 IP 그러니까 이런 뭐 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반대응하는데 여기에서 IP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려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그 두뇌칩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것들 설계하려면 IP가 한 대충 천 개 넘게 필요해요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뭐 한 600개 700개 정도면 됐는데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일일이 다 설계 직접 하는 회사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반도체가 단순하고 그러니까 직접 다 설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는 거는 한 15% 정도고요 85%는 라이센스에서 가져옵니다 IP를 사실 CUDA를 쓰는 것도 그런 거죠 AI 모델링 하는데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뭐 한 15% 정도고 나머지는 예전에 선배들이 해 놓은 거 그냥 가져가서 쓰는 거거든요 족보 같은 것들은 그게 이제 CUDA의 소스코드가 쌓여 있는 건데 반도체 IP에서 이제 85%를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이센스료를 내고 가져오는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키텍처라는 건데 그게 이제 ARM이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건데 CPU하고 GPU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여러 IP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최적화해서 딱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IP를 특정 업체가 독점음 지금은 ARM이 이거 가지고 크게 막 눈탱이 치고 이러진 않아요 엔비디어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뭐 독점음이 공고해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ARM이 밸류가 비싼데 다들 높은 밸류를 주는 이유가 언제든 자기들 가격 올리면 눈탱이 칠 수 있다 가격 올리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켈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리스크5 쪽으로 답이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내가 그냥 기존에 쓰는 거 편하고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ARM 가져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IP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 IP들이 이제는 특정 IP들을 전문화하는 회사들이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페이스 IP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왜냐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에 이런 속도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칩하고 칩 길이 그러니까 NVIDIA NVLink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렘버스 같은 업체들 아니면 시놉시스 같은 업체들 시놉시스는 원래 그 자동화 툴을 제공해 주는 업체인데 인터페이스 IP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IP 기업들 있긴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렇다면 잘 성장한다면 제2의 한미반도체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2의 한미반도체는 안 나옵니다 이런 회사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 한미반도체는 이제 특정 아주 중요한 병목이 되는 공정에서 독점을 먹은 회사고 사실 어 그런 거를 뭐 IP 기업 중에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아직은 뭐 상상하기 힘든 거고요 근데 미국의 IP 업체들이 되게 잘하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 또 BTS 같은 슈퍼 IP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일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좀 전통 반도체 이쪽에서 알아보겠는데 앞서서도 약간 반도체 어팡이 터나고 있다 디레미나 랜드나 특히나 랜드 가격이 20% 넘게 올랐잖아요 이게 약간 가장 좀 늦게 회복이 되는 그런 제품인 거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랜드 플래시 밸류체인에서 보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제일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인산계 에천트라고 해서 이제 이쪽이 감산이 마무리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보일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가 식각 쪽이 되게 쎕니다 식각이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각 그 창구 안에 있는 파츠 들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SIC 링 같은 것들 TCK나 뭐 하나 머트리얼즈나 뭐 월덱스 뭐 KNJ 이런 회사들 이제 파츠 업체들도 좀 좋게 볼 수 있죠 네 많이 쌌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많이 쌓은 거를 구멍을 뚫어 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오래 뚫으면 다른 것도 같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고 세게 빡 때려야 되는데 짧고 세게 때리면 그 주변에 있는 파츠도 빨리 상합니다 파츠는 소모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더리나 디램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가혹한 환경 자체가 식각에서 셉니다 그쪽이 확실히 그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 단수가 기존에 128단이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76단을 거의 건너뛰고 지금 236단 쪽으로 가는 분위기기 때문에 236단 가고 그 다음에 또 300단 대로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좋아지죠 갑자기 궁금한데 네 300단 이렇게 쌓아버리면 네 반도체 높이가 진짜 이만한가요 아닙니다 거의 눈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도 안 가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막 겹겹게 쌓여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셀을 수직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HBM도 그렇고 랜드 플래시도 그렇고 단수를 높게 쌓잖아요 그러면 고충한 파트처럼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는 거의 높이면 안 되고 거기서 중간에 쌓아야 돼요 그러면 층간에 여기 얇아져야 되거든요 엄청 얇아지겠네요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기술라는 동안 높게 쌓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낮게 쌓고 기존하고 거의 두께는 비슷한데 거기서 촘촘하게 밀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실 랜드 플래시도 고단화되면 셀 간에 간섭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소재 세트도 받게 되고요 네 삼성이 바로 못 따라온 이유가 있네요 그게 그렇죠 삼성이 근데 이제 고단화 쪽은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하니까 HBM 쪽에서 생각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HBM에서 늦어진 거는 이제 결국 공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쓰는 기술 자체가 열이 많이 나는 HBM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하는 것보다는 아 그래서 이게 GPU 옆에 딱 붙는 거잖아요 GPU가 열 덩어리거든요 아 난로입니다 난로 난로 옆에 붙는데 얘도 열이 나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이거 열 배출하려고 글라스키판 쓰잖아요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약간 글라스키판 이런 쪽이 약간 뜨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박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해서 쓰면 이게 데이터센터도 결국 열이 문제고요 반도체 자체에서 열이 덜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발생한 열을 또 씻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열 그럼 액칭냄각 이거는 또 하나의 약간 발열을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글라스키판 같은 경우에 소재를 좀 바꿔서 열을 좀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칩 자체에서 열을 줄이는 방법은 글라스코어 기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PC방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면 뜨끈하잖아요 사람 열기와 컴퓨터와 그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에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가면 약간 서늘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항상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전기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적게 쓰려면 일단 반도체 자체에서 방열이 되면 전기를 적게 쓰겠죠 전성비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미 난 열을 또 낮춰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또 그런 처리를 해줘야죠 액체 냉각 같은 것들 이게 약간 환경 문제라는 또 결국에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냉각 이슈가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떨어지지 않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칩 성능이 트랜지스터 수가 보면 이번에 그 H100 같은 경우에 그게 800억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블랙웰 같은 경우는 2080억 개거든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서 연산이 그 정도 이상 날 거고 연산이 2.5배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열도 더 많이 나죠 그렇다면 약간 그 글래스 기판 관련된 뭐 주목할만한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라스 코어 쪽에 이제 그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 주는 거에요 우리 TSV 처럼 TGV 라는 게 필요해 지는데요 스루 글라스 비아 이쪽을 하는 게 이제 필옵틱스 이어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쪽에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구멍을 뚫으면 층간에 또 이런 비아홀에다가 구리를 채워서 연결해야 되죠 그럼 이제 YMT 같은 극초동박 하는 회사들 코팅 해주고 이런 사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표면처리 쪽에서는 CNG 하이테크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유리 전반적으로 가공하는 회사는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또 표면처리 하면 여기에 또 평탄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데서는 FNS 테크 그 회사는 원래 기존에 CMP 패드를 하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성능을 낮추면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 업체들 인텍 플러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HP 테크놀로지가 여기 되게 관계되고 높아요 이 글라스 코어 기판 쪽은 굉장히 잘합니다 약간 좀 기존에 디스플레이 쪽 하던 업체들이 맞습니다 좀 수혜를 보겠네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글라스 코어 기판 쪽에서 핫하냐면 디스플레이 쪽 밸류체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도체 글라스 코어 기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정말 기사 회상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 기사 회상이에요 말 그대로 워낙 또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죠 확실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너무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 강도를 체크하면서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항상 그 엔드 유저 고객사들이 서두르면 뭔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하고 AMD하고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엄청 서둘러요 원래는 이게 뭐 향후 4,5년 뒤에 뭐 상용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빨리 빨리 해줘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빨리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고요 삼성전기는 9월에 파일럿 라임 깝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서버에 이어서 일반 서버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 그동안에 이제 돈은 한정적이고 사람 잘라가지고 비용 비용 세이브해서 AI 반도체 쪽에 특히나 AI 서버 쪽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 너무 AI 서버 쪽에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어 AI 서버 쪽이 이제 약간 이제 쇼티지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이제 백업 해줄 수 있는 일반 서버들도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버 쪽에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 거는 이제 기저효과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멀티 모덜리티 인데요 어 기존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나오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소라 같은 거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그러면 확실히 수요를 입고 그렇다면 일반 서버 쪽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좀 랜드 쪽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서버가 되면서 제일 수요를 본 건 GPU고요 그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HBM 이었죠 그리고 DRAM 이었죠 근데 서버 스토리지는 크게 안 늘었어요 이게 일반 서버 대비해서 AI 반도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특별히 더 나은 서버 스토리지를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양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Q로 보면 일반 서버 쪽이 더 중요한 거죠 어 랜드 플래시 중요한 수요처가 한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수요처가 일단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이제 그 스토리지 있잖아요 뭐 256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EMMC 라고 합니다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멀티미디어 카드 그리고 UFS 라는 이제 스토리지 이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PC 에 쓰는 SSD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SSD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요축이 어 엔터프라이즈 SSD 그래서 ESSD 인데요 그동안은 ESSD 쪽이 제일 문제였죠 작년에 서버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5%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랜드가 거기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최근에 보면 ESSD 가격이 막 치솟고 있죠 네 쇼트시가 나니까 그게 이제 소라 같은 동영상 생성 AI 같은 수요하고 그리고 일반 서버 수요에 대한 어떤 중첩이죠 네 동영상이 이제 AI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용량 많이 잡아먹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전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 당장 뭔가 숫자로 확인된건 아니지만 뻔히 보이잖아요 그 소라의 시연영상 보면 와 저거 엄청 조장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정말 실생활에 적용할 수 밖에 없는게 예전에는 막 그런 영상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만들려면은 사실 막 영상 어서 사와야 되고 또 이미지도 어서 구해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하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소라 AI로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혼자 그냥 만들어도 되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그래픽 디자이너 필요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바타 영화 만들었던 분이 그 특수효과 담당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초당 2억 들었거든요 아바타가 초당이요? 네 아 제작비가? 네 초당 2억이 들었는데 이거 소라 가지고 하면 더 잘하겠는데 내 일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내 일이 내 일이 없어졌다 비슷하다 약간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나 VFX 시점은 정말 큰일 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아마 메타버스 시대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엄청날 겁니다 영향력이 그리고 애플이 10년간 준비해온 자율주행을 접고 로봇 사업으로 인력을 대고 옮겼다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피규어 AI에 9천억원 투자를 했고 확실히 AI를 넘어서 빅테크들이 로봇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이 로봇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 있을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옵티머스에 적용하는 칩이 FSD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있는 하드웨어를 거의 그대로 전용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카메라 센서 라이더 레이더 같은 것들 거의 쓸 거고요 원래 처음에 자율주행차 개발할 때요 로봇청소기 엔지니어들 되게 많이 뽑아갔거든요 아 그래요? 테슬라가? 그 국내 현대 이런 쪽에서 기존의 가전 쪽에서 로봇청소기 개발하던 분들 많이 데려갔어요 안 그래도 로봇 살 때 에브리봇이라는 로봇청소기 만드는 기업이 엄청 오르고 그게 약간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조건 테마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지판단 제어라는 영역이 보면 자율주행차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기술인데 거기서 이제 속도감이나 안정성이 더 필요한 건데 그러면 자율주행차 레벨3 쪽을 기대했는데 그쪽은 왜 지지부진하고 로봇 쪽은 빠르지 이게 사람 생명하고 문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문화 네 자율주행차는 아무래도 법과 규제라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 변하려고 하는 관성이 센 거 같고요 로봇은 그게 뭐 이게 얘가 사고가 나도 그렇게 사람한테 갑자기 얘가 뭐 사람 먹을 쪽으로 이런게 아니면 그렇게 우애가 되진 않고 그리고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한대 들이나볼까 그리고 얘가 뭐 빨래도 개고 계란도 집고 오케이 피규어 AI처럼 하면 괜찮네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틱스 쪽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애플이 자율주행차는 요건 좀 더 다음 스텝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당장 급한 거는 AI하고 찰뚝궁합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의 시대가 먼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쪽이 더 빨리 활성화되겠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LM이란 기술 자체가 자율주행차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얘가 이제 아무래도 버그들이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고도화 될 것 같고 AI가 지금 상태 요정도 AI 수준으로 어 디바이스에 적용하기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기존 AI 그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뭐 이를테면 앞서 살펴보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ARM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에서도 결국엔 수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룹이라고 공개했잖아요 개발 플랫폼 네 그래서 로봇 쫙 다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 쪽도 우리한테 와 이거거든요 아 네 그럼 결국에는 또 HBM도 다 결국엔 로봇수 쪽이겠네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차에도 지금 HBM이 탑재되고요 그 SK아닉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도 그러니까 칩 옆에 메모리 대역폭이 무조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LLM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HBM이 쓰일 수밖에 없고 로봇세도 아마 HBM을 써야 될 겁니다 약간 로봇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밸류체인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 밸류체인이 더 공고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반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 쪽에서는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하드베어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칩 단에서는 아마 기존의 AI 반도체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최적화가 되긴 하겠죠 커스텀 테슬라도 사실 뭐 최근에 뉴스 나오고 보니까 이거 루머긴 한데 로이터에서 모델2 약간 좀 불투명하다 그러고 오히려 로봇 택시를 먼저 내놓는다 약간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로봇의 시대가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앞단에 있는 빅테크들이 결국 데이터를 다 주무르는 업체들이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미 본 거죠 뭔가요 가능성을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쪽이 먼저 되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 항상 이야기 했었고 이번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이제 사이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한 여름이 접어들수록 조금씩 이제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이게 꺾인다고 해서 조정 받고 이게 AI가 또 배제될까진 않아요 AI 말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AI가 기존의 AI하고 좀 색깔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주들에 대한 색깔 최근에 보면 글라스코 기판 쪽에 확 빨리 도는 거 보면 맞아요 또 이런 게 막 새로운 게 나오면 그쪽으로 확 돌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 네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네 우리 뭐 이 달란트 투자 같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면서 어 그리고 시간 나시면 IT의 신 이형수 채널도 좀 와서 네 같이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와 같은 반도체 사이클이었다면은 분명히 또 어느 순간에 또 확 꼬꾸라지고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AI 때문에 과거가 다르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반도체를 접근하기보다는 최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그런 뭐 킬러 앱이라든지 제품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또 IT의 신 채널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팔로잉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AI 사이클로 보면 기존에 하드 그 서비스하고 인프라 사이클잖아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그 사이클로 만약에 그 뭔가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 상반기까지가 조금 이제 허들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다음번 실적이 전년 대비 409% 나오잖아요 지난 실적이 데이터센터가 아 이게 기저효과 기고효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성장률을 보거든요 성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걱정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애플하고 퀄컴인데 애플하고 퀄컴 6월에 네 WWDC하고 그리고 그 퀄컴 스냅드래곤 엑스 엘리티라는 AI PC용 칩을 내놔요 그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로 릴레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전제가 틀립니다 네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요게 어 괜찮은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중간에 조정 한번 받고 또 갈 수 있죠 그런 것들 제가 아마 다음 출연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쨌거나 네 틀으셨으면 더 좋은 거고 만약에 맞추셔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이제 추세적 꺾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좋게 좋게 생각하시고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